왔다 사건 처음부터 특검조사 그리고 재판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또 재판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녔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오전 재판 도전은요?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 좀 하시는 거 맞으세요? 오전에 재판부가 드루킹에게서 김 지사님이 상당 부분 도움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?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재판 결과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에게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듣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